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공개를 하면 되나요, 그러면? 그러면... 센터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솔직히 제일 유명하시잖아요, 여기서. 맞아, 맞아. 이제 끝나시면 여자분에 지목할게요, 여자분에 남자분에 지목하고. 재밌겠다, 이런 거 오랜만이다. 진실 게임 같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지? 이게 뭐라고... 괜히 말하는 게 약간 떨리네, 진짜. 제 나이는 30살이고요. 몇 년생이에요? 89년생이에요. 89년생, 30살이고. 무슨 띠예요? 뱀띠요. 네, 30살입니다. 지목. 아, 그 다음 지목이죠?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주리 씨. 저요? 저는... 29살이고요. 90년생이에요. 네, 90년생. 황소자리고, 말띠고. 네. 선택해주세요. 아... 저는 의진 씨. 저요? 네. 나이인 거죠? 저는... 90년생이고요. 아, 진짜로? 와... 그럼 동갑이네요. 동갑이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빠른이에요. 빠른이에요. 제 친구들은 서른인데...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족보 정리.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또 90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그냥 90으로 해야지. 네, 90 말고... 서른 하세요. 그러면 서른. 그래도 학교 빨리 졸업하고 친구들도... 말띠요. 말띠요. 이제... 학교 때는 괜찮은데 사회 나와서는 이제 그거는 거의 확실하게 하는 편. 어...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럼 29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사회에서 나와. 재훈 씨 하겠습니다. 아, 네. 저... 저는... 24살이고요. 95년생이에요. 음... 그리고 또 뭐 해야 되죠? 12월. 12월. 3.21생이고요. 또 뭐 해야 되죠? 띠. 띠. 돼지띠예요. 저요? 네. 승혁 씨. 아, 제가... 아까 그 빠른 연세 왜 해달라고 했냐면... 그러면... 그냥 90으로 해야 돼요. 네. 90 말고... 빨리... 그래도 학교 빨리 졸업하고 친구들도... 말 뒤에... 모르니까요. 아, 네. 나중에 겹치는 사람 없어요? 저... 또... 저는... 96년생인데... 어? 96년생인데... 어? 되게 빠른이에요. 아, 진짜로? 네. 형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저... 96년생의 쥐띠이고... 진짜요? 너무 년성이에요. 몇살입니다? 어? 20... 네. 나이는 20살이고요. 친구가 내신 거예요. 아, 진신으로? 네. 아니, 약간 장난으로 해야지. 저... 네. 막내네요, 어쨌든. 어, 막내? 근데... 아, 머리... 아니, 이게... 앨범 같은 반응이라서... 이제... 너가? 말도 안 돼. 장난치지 마세요. 제가 선택해야 되나요? 저요? 네. 왜 자꾸... 하자 받아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저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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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제 나이 말하려면 저는 89년생이고요. 네? 89년생이요? 89년생이요? 아, 진짜로? 그 친구... 몇 월 생이에요? 저는 10월 30일 생이라서... 네. 아, 진짜로 진짜로? 전갈... 전갈 자리고요. 아, 진짜 동환이시다. 아... 저도... 저보다 막 한 살만 하는 거 같아요. 저보다 언니인 거잖아요. 아, 진짜요? 당연히 제가 언니인 거잖아요. 내가 언니인 거잖아요. 아, 근데 좀 이거 충격이다. 아, 진짜... 의외다. 진짜 의외다. 아, 진짜 의외다. 아, 이런 반응 좋아. 좋아.